쵸비야 아빠 항정살 먹을 거야 별로야? 쵸비야 아빠 항정살 먹을 거야 니꺼 아니야? 쵸비야 이거 아빠껀데 응 쵸비꺼 아니지? 쵸비야 아빠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먹지마! 먹지마 니꺼 아니야 쵸비야 먹지마세요 쵸비야 아빠 꺼에요 아빠 꺼에요 먹지마세요 항정살은 안먹으면 해도 왜 삼겹살은 먹냐? 안돼 안돼 거침없네 쵸비도 먹으려나? 쵸비야 아빠 오늘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쵸비는 안먹어 쵸비 싫어해 어이 이 녀석 안돼 미안해 쵸비야 아빠 꺼야 난 삼겹살 먹을 거야 쵸비야 아빠 다 꺼지마 낼게 아니야?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쵸비야 쵸비야 아빠도 이렇게 잘 잘해먹어 안녕 쵸비야 채라야 아빠는 굴비를 먹을 거야 쵸비 굴비 먹고 싶어? 잘 먹고 싶어 체다는? 굴비 굴비 별로야? 굴비 별로야 쵸비는 굴비 어때? 응 관심 없어 디딸아 아빠 수박 먹을건데 쵸비는 수박 별로야? 쵸비 체다야 응? 콩콩 맛 호박 оры aşk 엑 Ab。。